상석 연체가 꽤 되셨습니다. 이 의병대장께서는 이 연체에 이렇게 단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클 건데 죽는 날까지 단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굉장히 이렇게 국가관이 철두철미 하시고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사제도 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쨌든 선거무정 문제를 그냥 정상화시켜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이 분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수사 촉구 단식 투쟁을 내가 20일부터 시작하겠다. 오후 1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 말리신 모양입니다. 이제 나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오래 견딜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해 가지고 국민의힘 당사가 지금 이제 아마 여의도에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지금 나서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변 분들이 이제 아무리 말려도 너무나 확신이 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확고하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부정선거 수사 요구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나라 국가원수 겸 국구통순권자로서 행정부 수반으로 취할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신성한 참정권과 국민주권이 선거관리위원의 부정선거로 인해 국민들의 주권이 심각히 유린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4월 10일 제20일의 총선이 불과 석 달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규모 삭발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님은 새해가 도래했는데도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시지 않음에 따라 저를 비롯한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저 역시 그동안 sns를 통해 수십 차례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으나 정부에서 어떠한 행태로라도 부정선거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응급잡제도 없어서 부득히 저 김장성만이라도 4월 10일 총선 시 중앙선거 관련해 부정선거 특히 사전선거 때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수호를 위해 2024년 1월 20일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의당 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저 한 목숨을 바쳐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가 척결되고 그것으로 해서 국민의 힘이 절대 다수의 이색을 차지하여 국가 전복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폭망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한구적인 헌정질서와 수호와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충정의 일환으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국민저항운동의 일환으로 목숨 건 무기한 단식투쟁을 계획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보면 내적 심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많은 힘이 돼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조금 늦게 시작했고 조금 길었습니다만 오늘 200분 넘, 203분 정도 됐네요. 그럼 3, 6에 18, 3시간 넘게 했네요. 여러분 어떻든 오늘 방송 또 마치고 나면 이걸 또 잘 정리해가지고 내보내면 단톡방 같은 데도 많이 확산시켜주시고 특히 인쇄나린, 인쇄나린 문제가 이제 반드시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강구 하나 여러분들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총정리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그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5시에 어김없이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적으로 일일이 부탁을 못 드렸는데 후원해 주신 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런 만세님이라든지 사내아이님처럼 이렇게 엄지에서 스페인의 역할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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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